안녕하세요. 마제입니다. 지금 보면은 대세댁들이 지전 3초반만큼이나 많고 변화도 많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지금 제가 아이템 나오는 걸 보고 좀 생각을 할 건데 일부러 이거를 들고 온 게 두 가지 정도 루트를 탈 수가 있어요. 어떤 루트를 탈 수 있냐면 싸움꾼 총잡이! 근데... 혹은 하나 더 마스터 2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레드 만들려고 저걸 들고 왔는데 자... 다 들어가는 그 방법 이죠. 아이템이 저거밖에 없어가지고 아...이거 씨... 뭐야 왜 이겨 검사를 가겠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은 싸움꾼 총잡이 같은 경우는 역시나 옛날과 똑같은데 초반부터 연승을 좀 때리면서 갈 수 있을 때 가면 좋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제가 연승을 때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지달아도 랩업을 빨리해서 한 7레벨 정도까지만 가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요령인데 결국은 리롤을 돌리고 6검사를 맞추고 갈려면은 7레벨 정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7레벨을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자 기본적인 검사를 보시면은 이렇게 7개가 있는데 이 검사 7개 중에 당연히 빠지는 건 누구냐 얘가 빠집니다. 빠이빠이 돼야 되는 거는 이 친구예요. 하나만 더. 자 곡궁. 쇠사슬. 쇠사슬 조끼를 굳이 먹으려고 하는 거는 중간에 이제 랩업도 랩업이지만 이게 마스터이에 들어갈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뭔댁이냐 마스터이 몰빵댁입니다. 마이 몰빵댁인데 지금 검사가 6검사 기준으로 70% 확률이라는 괴라란 확률로 터지게 바뀌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게 퀵실이랑 가갑이에요. 퀵실이랑 가갑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버텨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이거 이걸로 버티거든요. 근데 이제 퀵실이랑 가갑이 들어갔을 때 효율이 다른 여러 가지 아이템을 봤을 때 비교를 해보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들어가야 된다면 딜러스를 진짜 줄여주는 구인수냐 아니면은 그 고연포냐 이런 걸 좀 고민을 할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고연포입니다. 왜냐 고연포가 사거리도 사거린데 고연포에 추가로 들어간 옵션이 있죠. 지금 이것 때문에 구인수보다는 고연포라고 생각을 해요. 가갑 고연포 퀵실 한 요정도 세 개를 이제 필수로 잡고 여기에 또 좋아진 이유가 뭐냐 육검사를 띄우고 거기다가 반군을 하나 띄울 수 있어요. 일곡한 기준으로 그럼 누가 들어가면 되냐 아우솔 버프 먹었거든 아우솔이 상대표 만화를 빼먹어요 이게 진짜 미친놈인데 아우솔 아우솔 아우솔이 그때의 찐따같은 모습을 벗어던지고 자 이제 모으면 되는데 질수 오우 쟀네 얘가 좀 무서운디 약간 이런 안아프게 질수 있는 찬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면은 제일 좋은데 자 한번은 좀 쉬게 갑시다 경험체는 한 요정도만 빨아먹으면 돼요 이제 돈 돈이 있어가지고 바로 칠렉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쓰게 되는데 아 진짜 아이템 맘에 안왔네 그것도 있긴 합니다 원래는 고염프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예 그냥 용발까지 박는 방법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뭐 이런식의 그냥 단순 AP딜 센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여기에서 굴려가지고 네 요런 것들을 좀 모읍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자 그리고 이제 검사를 육검사를 띄웁니다 이제 칠렉까지 와가지고 리롤 돌리는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모으면 한 5스테이지쯤에 완성하거든요 이거는 칠렉 리롤이기 때문에 되게 리롤 타이밍이 늦어서 다 보고 갈 수 있어요 다 보고 아 이놈이 오나 안오나 이거를 다 확인하고 갈 수 있거든요 음 나왔다 고염프를 생각을 하나 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대신에 요런 템트리를 쓰면 이제 앞라인에 박으면은 되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마스터기가 빨리 떼잖아요 그럼 8렙 줍고 돌리면 돼요 아우솔 아우솔 이성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개 변태같이 패고 다니죠 자 여기에서 그냥 얘가 나오면은 8렙을 바로 갑니다 자 8렙을 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걸 굳이 8렙을 왜 가냐 4코스트 3성 노리기도 좋아요 4코스트 3성 지금 템을 안줬지만은 이제 눈치보고 이제 템을 줄건데 이게 진짜 템을 이렇게 갔을때 개잘 자 봐 이거 지금 거인학살자 두개랑 그나마 잡을 수 있는 게 거인학살자로 잡는건데 거인학살자 두개 들고 있는 놈한테 이래도 이 정도거든 보통 보면 아이템 하나 세 개 정도 이게 여섯 개가 나오거든요 4레벨까지 한 여섯 개 정도가 나오는데 다섯 개 반인가 여섯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노리는 아이템이 세 개가 나왔으면 나머지 세 개는 그냥 랜덤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무조건 마스터 이쪽 그것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돌리면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어느 정도는 삼성 싸움을 해야 되고 8렙 정도면 이것저것 이제 꽂아가지고 조합을 좀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리븐한테 연우는요 안 좋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게요 안 좋습니다 지금 리롤 돌리는 것보다는 9레벨 조합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왜냐하면 내가 지금 급하지가 않으니까 9레벨 찍고 리롤을 돌려가지고 여기 아웃을 뽑고 이런저런 작업을 칠게요 이게 왜 안 좋냐면 얘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이게 만화 차는 메커니즘이 좀 희한해요 스케 쓰고 그 다음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만화가 차기 시작하는 타이밍을 생각하면 단단한 게 최고예요 저거 저렇게 올려주는 것보다도 하여튼 요거랑 요거다 퀵실의 가갑의 하나는 구인수로 가도 되고 고용포로 가도 된다 그리고 마땅치 않으면 이렇게도 가셔도 됩니다 마법댁도 이제 주력 중에 하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마법댁 저격댁도 보면 그놈의 마댐이 주력이죠 생각을 딱 해보면 티모 때문에 티모 때문에 저격댁도 APD를 지 주력 데미지로 쓰거든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고용포나 구인수가 아니면 용발도 좋다 뭐지 다행히 이렇게 땡기는 이게 먹는 이유는 삼성 찍어 주려고 삼성 찍어 주려고 삼성 찍어 주려고 뭐가 없고 잠깐 쓰고 하여간 상황 보고 이것저것 쓰시면 됩니다 상황 보고 천상 천상에 암별 띄워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가는 길에 삼성 가능하면 삼성 작업도 좀 하고 아웃도 진짜 좋으니까 아웃도 쓰세요 만화 잠깐 잠깐 뺏기는거 저게 너무 커 그리고 아웃솔이 후반 이렇게 계속 전두기가 쌓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후반으로 가면 진짜 세요 만화를 뺏는다는게 사람 미치고 팔짝 뛰게 합니다 진짜로 하여간 요거 이런식으로 템만 완성되면 바로 돌리면 됩니다 저는 좀 쉽게 완성됐는데 5스테이지쯤에 완성되도 나중에 애들 다 쓸어담고 다니거든요 이게 뭐야 나왔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되는데 얘가 딜을 받는게 나겠다 그리고 이제 딜 누구를 주냐인데 은근히 은근히 스킬딜까지 다 올려주는 아이템이 됐기 때문에 좋죠 그 생각을 하세요 이거 원맨팀이다 라는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거 이게 잔나랑 제라스 섞어 쓰는 게 있는데 제라스 딜이 엄청 세거든요 물론 내가 좀 더 세지만 지금은 이거 제가 일부러 이거 용발 줄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건데 제라스 덱이 마법 덱이 의외니까 센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고야 무난하게 이겼네요 그리고 이제 구레만 빨리 올 수 있으면 이런식의 높이에 목이 식 플레이도 가능하다 어허허허허허허허ㄹ 쳤어 땜데 자 이거는 하나주 얘가 먼저 맞고 때려야 되는데 얘가 먼저 죽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강화하면 돼요 그리고 다 AD기 때문에 얘네들이 사실 필요가 없어 지금 상대가 저렇게 약간 철저하게 AD 위주의 덱이다 싶으면 이것도 지금 보면 고연포 차이가 조금 있는데 고연포 차이가 뭐냐면 고연포가 있었으면 쉔이나 이런 것도 개빨리 먹이고 다 죽였을까요 동선 낭비 없이 하여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덱이다 현재 이 덱이 특히나 좋은 점이 마스터가 트루데미지잖아요 지금 가가 명괄 탱을 쓰는 덱이 개많은데 다 무시하고 그냥 패입니다 이거는 최후의 정리 첫 번째 가갑 퀵실은 무조건 완성을 해라 두 번째 가능하면 7렙 리롤 좀 해라 세 번째 마스터의 삼성이 빨리 나왔으면 랩업 해가지고 달려도 된다 마스터의 삼성 속도를 보고 마스터의 삼성이 나왔는데 그때 쉔이랑 야스오도 좀 모여있다면 쉔 야스오까지 노려도 된다 왜냐하면 지금 마스터의는 완전 탱커이기 때문에 제가 맨 앞라인에 세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맨 앞라인에 못 세우고 뒷렬에 세워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쉔을 앞렬에 세우고 마스터가 뒤로 빠지면 됩니다 고용포 같은 거 들고 물론 이번에는 용발을 들었기 때문에 왔어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